성적 대상화 하지마. 야구장에서 롤린, 춘 여자 아나운서에게 쏟아진 비판. 브레이브걸스 롤린의 안무를 따라 추는 여자 아나운서에 네티즌들이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8일, mbc 스포츠 플러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야구 중계 도중 박지영 아나운서와 정용검 아나운서가 춤을 추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박지영 아나운서는 야구 경기장에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안무를 따라 했다. 영상에는 처음에는 시켜도 못한다고 어떻게 어떻게 하더니 아 진짜 잘한다라며 폭소하는 남자 아나운서의 목소리도 담겼다. 이후 중계석에 있는 정용검 아나운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따라 추는 모습도 공개됐다. 두 아나운서의 춤을 스튜디오에서 본 김선신 아나운서는 박지영 아나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열심히 산다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심재학 해설위원이 방송국 엑스들이 나쁜 엑스들이다라고 농담을 던지자 김선신 아나운서는 잠실구장 나가서 저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 제 가슴이 더 아프다. 어쨌든 박지영 아나운서 예쁘게 봐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박지영 아나운서가 춤춘 것을 지적하며 해당 영상이 여자 아나운서를 성적 대상화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이걸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올린 거냐 여자 아나운서를 눈요기에 대상으로 소비하지 마라 진짜 아나운서 극한 직업이다 짧은 치마 입고 춤시키고 성적 대상화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뭐 하는 거냐라고 댓글을 남겼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같은 아나운서들도 재밌어하고 추는 당사자도 즐거워 보이는데 뭐가 불편하다고 뭐라 하냐 훈장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